이별 후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자는 옛 연인이 아닌 그 여동생이었습니다. 강석 기자입니다. 55살 김모씨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갑니다. 1시간 뒤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. 55살 여성 선모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직후입니다. 시신은 동료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해 하루 뒤 발견됐습니다. 목과 양 손발이 스카프와 운동화 끈에 묶여있고 얼굴에는 맞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선씨는 김씨의 옛 동거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. 이별 통보의 화가 나 아들과 살던 전 동거녀 대신 혼자 사는 선씨를 보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김씨는 비어있는 선씨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선씨를 기다렸습니다. 동생들 통해서 만나려고 했겠죠.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만나주고 전화도 안 받고 본인 말을 무시했다라는데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경기도 여주의 한 다방에서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강석입니다.